자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날 시행했던 3회 전기기사 전자기학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는 좀 편중된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영상법이랄지 전자유도랄지 인덕턴스 이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공중의 정자계 진공중의 정자계와 정전계 우리 교재로서는 2장과 7장 이것이 각각 3문제씩 그리고 자성체와 자계로 해서 4문제 그 다음에 유전체에서 4문제 그러니까 유전체 4장 유전체와 8장 자성체와 자계로 거기서 각각 4문제씩 해서 8문제가 나왔고 2장 정전계와 항상 제가 강조했던 정자계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3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해서 그 챕터 4개에 많이 편중이 됐어요 물론 이제 산업기사 23일 날 봤던 산업기사는 고른 분푸로 잘 나왔는데 이 전기기사는 이번에 좀 편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1번 문제는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런 건 항상 이 단위를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누누히 강조했지만 뭐냐면 용어의 뜻 그 다음에 문자교 그 다음에 단위 메가헤르츠 구리의 표피의 두께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했는데 동선에 또는 도체에 교류가 흐를 때 교류가 만드는 시간적으로 변화는 시변 자계에서 도선 중심부는 전류밀도가 적고 표면적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우리는 스킨 이펙트 즉 표표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께 여기서 두께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라면 가운데는 전류밀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두께라는 것이 깊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위는 물론 밑이고 이 두께 또는 깊이로 표현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죠 이 두께가 두꺼워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, 주파수, 투자율, 도전율 이 도전율을 K로도 쓰고 또는 시커마로도 쓰죠 그래서 1 해서 미터다 그리고 이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이죠 비투자율 기호를 점차 S를 쓸 수도 있고 헬리퍼 미터입니다 여기에 이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비투자율을 1로 했는데 여기는 0.99 이렇게 했어요 구리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합시다 그대로 대입 여기 좀 길죠 파이 주파수가 100메가이랬죠 10에 얼마 6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과 비투자율인데 진공의 투자율이 얼마였었죠 자 진공의 투자율은 대한민국 국민 상식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대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파이에 10에 얼마 마이너스 7승 자 그리고 비투자율이 얼마입니까 비투자율이 0.99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도전율 자 도전율이 5.9에 10에 마이너스 7승 모퍼미터 이걸 때로는 지멘스 퍼미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자 5.9에 10에 마이너스 7승 이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계산값을 해주면 6점 자 5.8 5.3에 10에 마이너스 6승 이게 미트가 나와요 지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대략 이 미터를 미리로 환산하면 미리로 환산하면 이것이 얼마 대략 6.6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이니까 미리로 하면 마이너스 3승에 1인 미터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군요 6.33에 10에 사서 4번이 되어있어요 자 1번 이건 뭐 평이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의 두께 깊이가 작아지고 그러면 표피 효과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2번이 되어있어요 자 2번이 되어있어요